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87번과 188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within any nation 이죠 어떤 나라 안에서죠 근데 어떤 나라에요 whose 이하가 꾸며줍니다 whose birth late is declining 자 요게 앞에 있는 nation을 꾸며주죠 자 그 나라의 birth late 하게 되면은 이게 출생률이죠 출생률 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is declining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그죠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한 경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경향성이에요 바로 그 감소가 어떻게 되는 경향 to be most rapid죠 가장 급속한 경향이 있어요 어디 사이에서 among the most accomplished and gifted members죠 of the population 까지 그렇죠 어 바로 경향이 있는데 그 감소가 가장 급속한 경향이죠 누구 사이에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바로 가장 accomplished 이게 뭐에요 이게 재주가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재주가 많은 쓸게요 재주가 많은 그렇죠 그리고 gifted도 뭐에요 이것도 재능이 많은 거죠 재능이 많은 members 구성원들이죠 어디에 of the population 인구죠 인구의 재주가 많고 가장 재주가 많고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감소가 가장 급속한 경향이 있다는 거에요 아시겠죠 예 좀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게 많은 사람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least rapid이죠 자 위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뭐였어요 예 most rapid 이었는데 여기에서는 least rapid 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출생률의 감소가 덜 하단 얘기죠 예 어떤 사람들 입니까 예 이 사람들인데 또 후 이아가 후즈 이아가 꾸며 주죠 그 사람들의 헤러디터리 하게 되면은 이게 유전적인 이란 뜻입니다 유전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그죠 교육적인 인다우멘트 하게 되면은 자질이죠 자질 자질이나 재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유전적이고 교육적인 자질이 어떤 사람 is the lowest에요 lowest 바로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출생률 감소가 이 가장 덜 급속하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제가 형광펜으로 좀 칠할게요 자 이 문장을 제가 왜 칠할까요 예 이게 바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라는 문장이죠 예 그래서 이 더 다음에 이렇게 비교급을 쓰고 그리고 주어 동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컴마 쓰고 또 더 비교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에요 그래서 더 하이얼 높으면 높을 수록 이죠 뭐가 높으면 높을 수록 이에요 바로 디 인텔리전스 쿼션트죠 바로 이게 지능 지수죠 지능 지수 아이큐 그죠 지능 지수가 높으면 높을 수록 그리고 또 뭐가 높아요 또 레벨 오브 에디케이션 교육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뭐가 더 적다 가정은 더 적어진다 이 얘기죠 가족이 더 적어진다 자 그리고 바이스 벌스 하게 되면은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큐가 낮으면 그쵸 교육의 정도가 낮으면 그 가족이 더 커진다 라절 그죠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among the lower animal 이니까 하등 동물이죠 하등 동물 사이에서 생물학적인 디 제네레이션 생물학적인 디 제네레이션은 퇴화죠 퇴화 퇴화가 느리고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이래요 동물들도 고등 동물이 있고 하등 동물이 있는데 하등 동물들 사이에서 이 생물학적인 태화가 느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인간은요 인간은 differ from 다르대요 또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뭐에 있어서 다릅니까 ing 에 있어서 다른 거죠 그쵸 그리고 저 밑에 보시니까 또 엔드 다음에 인 ing 가 있는 거죠 둘 다 differ from other animals in 그리고 엔드 다음에 in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시면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소유하는 것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것과 그리고 어 매절 오브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정도의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소유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동물과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거주자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달라요 어떤 거주자 오브 워 맨 메이드 유니버스죠 인간이 만든 세상의 거주자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within the greater natural order죠 더 큰 자연적 order가 명령이 아니라 질서죠 자연적 질서에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이 만든 세상의 거주자가 된다라는 면에서 동물들과 다릅니다 그쵸 리액팅 반응하는 거죠 어디에 반응합니까 what goes on 이게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응하는 거죠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그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응하는 그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인간들이 되겠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ing로 시작하거나 과거면서 pp로 시작하거나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 다음에 컷맞 찍고 주어동사 있으면 독해할 때는 독해할 때는 그냥 얘네를 동그라미로 괄호로 묶어서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듯이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위 액팅부터 어디까지에요 유니버스 까지죠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수식을 해줘요 데이에다가 수식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해석하게 되면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진행되고 되어지고 있는 것에 반응하는 그들은 그쵸 그 인간들은 사용한다는 거죠 그들의 자유의지를 뭐하기 위해서 modify 바꾸고 수정하다죠 그들의 기본적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뭐에 대한 패턴 이 동물의 행동이죠 예 동물 행동에 그들의 이 기본적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글에서는요 이 출생률이 저하되는 나라에서 대두되는 위기 중의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능지수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류계급에서는 높아지는 것 그리고 이 현상이 지속되면 인간사회의 질을 저하시킬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이제 188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8번 보시면은 자 we are 하고요 all of us는 그냥 괄호 묶어주는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정도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 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관심이 있대요 그리고 absolved 완전히 몰두해 있대요 어디에?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interested 돼 있고 absolved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인 더 오디너리 트래픽 오브 리빙이죠 보통 그렇죠? 삶에 보통의 트래픽 트래픽하게 되면은 뭐 교통이란 뜻도 있고 서로 왕래하고 또 거래하는 거 교섭하고 교역하는 거 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이 트래픽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삶에 그러한 주거니 바거니 하는 그런 일상 일상의 삶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트래픽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트래픽에서 우리는 can know 알 수 있대요 그런데 few other human beings죠 few니까 이거는 부정어죠 거의 부정어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바로 like intimacy 친밀함과 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인간들을 우리는 거의 알 수 없다는 얘기에요 a few가 아니라 그냥 few니까 still less는 더더구나 아니다죠 much less 를 쓰기도 하죠 네 같습니다 두개가 더더구나 또 우리는 can we fully understand you 더더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대요 그렇죠?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it is layer that that 이하가 아주 드물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 소설이라는 것은요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그죠? 간접 목적어죠? 뭘 제공해요? 기회를 제공하죠 직접 목적어 어떤 기회? 아는 기회 뭘 알아요? 대표들이죠 대표들 어떤 대표들? 인간의 대표들이죠 그렇죠?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대표들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큰 인티머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대표를 아는 기회를 소설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뭐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실제 인간들을 알 수 있는 것보다 그렇죠? 훨씬 더 큰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 대표 유형들 그 대표들을 아는 기회를 소설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키워드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and so much is this true? 자 이거는 원래는 so 형용사 대절 구문이죠? 대절 구문이고 앞에 주어동사 있었겠고요 근데 얘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죠 그러면 so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얘네들이 내려오면서 도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절이 오는 형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죠 너무 많이 이것이 is true 사실이어서 그렇죠? 이것이 너무 많이 사실이어서 그래서 뭐가 있다?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어디에는? 세상의 소설에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소설에 있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은 뭐예요? which are innocence 어떤 의미에서는 더 리얼하대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리고 더 어떻습니까? 더 이해할만 하대요 뭐보다 all but 같은 경우는 뜻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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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r two 그렇죠? 하나에서 둘이죠 그렇죠? 뭐 중에서 all the living people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두 사람보다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은 뭐예요? we know personally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두 명 정도 보다도 더 리얼한 그리고 더 이해할만 하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상의 소설 속에 나와있는 그 많은 인물들이요 너무나 사실적이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소설이라는 것은 Minister 2에요 이게 도움을 주다 입니다 어디에 도움을 줘요? 우리의 열정 어떤 열정? 이해하려는 열정이죠 우리의 fellow 동료들을 이해하려는 열정에 열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그것은 뭐예요? 바로 소설이죠 이 소설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뭐와 같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바로 이 시대를 받는 거죠 에이지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프린스퍼 중요한이란 뜻이 있죠 이게 중요한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설 속에서 아주 실제 인간들보다 more 리얼하고 more comprehensive 그런 인물들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세요 다 자기를 좀 많이 감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소설을 통해서 인간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설들이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뭐 이런 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